정말 궁금한 건 2년이 지났잖아요. 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는 건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영동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시 뉴스입니다. 2년 전에 일어났었던 고성, 속초 지역, 또 강릉, 옥계 지역의 동해까지 산불, 대형 산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해, 가을에 강력한 태풍이었죠. 미탁이 또 우리 동해안 지역을 휩쓸면서 많은 피해를 줬었는데 벌써 2년이 흘렀는데 그 재난재해 이후에 과연 우리 이재민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까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4일 고성, 속초 대형 산불로 여전히 임시 조립주택에서 머무는 이재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고성 산불 이재민 46살 정의윤 씨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초입 들어가면서부터 불이 막 날라다니는 거예요. 불덩이가 휙 하고 날라다니는 게 연계 속에서 보여요. 겁이 엄청났죠. 감으로 이제 길이 안 보여가지고 쌍사에다 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집을 찾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저희도 이제 너무 겁이 나니까 장모님을 좀 뭐 여기도 어깨 들쳐매고 집사람 벗어서 이제 가니까 이제 막 울고 난리났죠. 저희가 그때가 이 동네에 이사 온 지가 3년 차, 4년 차 돼서 들어온 거였거든요. 아마 유 씨도 그때 당시의 일들이 아마 기억나지 않을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뭐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또 산불 발생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까지 기억이 나는데 또 취재 현장에 나갔던 유 씨는 더 생생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아비규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람에 불이 날아다닌다. 이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 임시대피소에서 만난 분들 자체도 굉장히 규모가 커서 이재민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이재민들 못 돌아가고 계신 거잖아요. 고성산불 이재민분들은 한 지금 100여 명 정도가 아직 못 돌아간 상태인데요. 이 중에 한 40여 명 정도는 여전히 계속 임시조립주택을 사용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산불 발생 이후에 건강까지 악화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재민, 58살 차광주 씨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차광주 씨는 원래 이 무허가로 지어진 주택에서 산 까닭에 아예 돌아갈 터조차 사라진 셈입니다. 빈곤한 분들이 재난 이후에 더 빈곤해졌다. 이런 좀 씁쓸한 현실을 좀 도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한 이재민분들의 사정도 비슷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재민, 70살 방금숙 씨, 66살 김진만 씨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녁에 잤으면 다 죽었어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밖으로 나가지 못해가지고 문을 다 잠간 상태에서 창으로 막 뛰어나가고 이랬지. 신발도 하나도 없이 맨발로 옷도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물이 차 차 올라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벽이 넘어가고 테레비가 넘어가고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재민분들은 그 재난의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재민분들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문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2017년부터 19년까지 이재민들의 피해 회복 복구 과정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재난을 겪은 후 이재민들이 경험하는 정신질환이 재난 전보다 무려 6.2배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 실제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했다라고 응답한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일부는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재난 이재민 중 20% 정도는 정신적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고성산불 이재민 정의윤 씨와 또 삼청미탁 이재민 방금숙식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덜했는데 집사람은 잠을 잘 못 잤어요. 자꾸 토하기도 하고 혼자 울고 자다가 꿈도 그런 꿈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받아보니까 고황장이 온 것 같다고 얼마나 심했냐면 술을 못 쉬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병원으로 끌고 데리고 가는 와중에 근육이 굳는 거예요. 우리 아기는 지금 6살인데 그때 이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비만 오면 밖에 안 나가려고 하고 또 이제 그때는 응급차장도 많이 오고 그때 놀라가지고 이렇게 소방위에 그거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애가 못 봐. 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심리치료하고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래. 참 어른들도 사실은 재난 이후에 삶이 힘든데 아이들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분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재민들이 머물 삶의 터전 제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정신적인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반드시 장기적인 심리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궁금한 건 2년이 지났잖아요. 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는 건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배상금 지급 지원 또 주민들 간 갈등 이 부분들은 이재민들의 빠른 회복 복귀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19년 고성 속초 대형 산불 이후에 한국전력공사의 배상금 지급 문제는 여전히 첨예한 갈등 사항입니다. 정부는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민사조정법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재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여기서 주민들 간 갈등 부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산불의 경우 한때 비대위가 6개로 쪼개지는 이 사분 오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전과 배상금 협의를 진행한 고성산불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산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사산불 비상대책위원회 이게 두 비대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대위가 두 개로 쪼개진 상황인데 여기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서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민들 간 갈등은 실제 피해 복구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가령 삼척 태풍 미탁 이후에 원더급에서도 갈람 1, 2, 갈람 2리 간 피해 복구가 속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재 역할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얘기해 주셨던 이 중재 역할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민관협업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제9호 단체들은 긴급 복구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사실상 전문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려면 민관협업의 모델을 잘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재민 정의윤 씨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화제가 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원인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 여파로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못하고 계속 이재민한 생활을 계속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거나 하기 싫은 이 컨테이너 생활을 계속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이 그 기간에 우리 불편함에 대한 그 보상은 보상은 어떻게 해줄 거냐. 하나는 사람의 인상에서 2년, 3년을 여기에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이재민한 사람이 하지 않잖아요. 이런 사회에 끼지 못한 하나의 또 다른 짐덩을 해서 된 거래요. 불안하고 비참하고 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이런 상황에 처해져야 돼. 누가 지금까지도 일상으로 못 돌아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참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보상, 복원들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민 분들이 받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이고 또 장기적인 대책 역시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 영동 CBS 영동 씨 오늘 화끈한 영동 씨 재난재해 이후 이재민 분들의 고통,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고 의미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끈한 영동 씨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끈한 영동 씨의 최 씨, 유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